오늘의 시드니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냥 미친 화창한 날씨 그래서 오늘은 바닷가 한번 가보려고 오랜만에 아니 내꺼는? 내꺼는? 또 없지? 미쳐 어이없네 오늘도 시드니는 날씨가 다하네 날씨가 다해 그쵸? 여기가 이제 옥스포드 스트리트 코카콜라 간판 애가 뭐 거의 만남의 환경이지 아 귀여워 아 우리 애기 뭐 입었어? 응? 세상 귀여워라 엄마가 밟았어 저 애씨 나쁜엄마 저 애씨 아 나쁜엄마 저 애씨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애기 아 릴리 일로 오세요 릴리 일로 오세요 원하면 바로와요 우리 애기 원하면 바로와요 우리 또 브런치 장인 릴리 엄마가 바닷가 가기 전에 일단 브런치 먼저 먹자고 참 신기한게 릴리 엄마가 가는 모든 브런치샵은 내가 일했던 곳 근처거나 내가 일했던 곳이야 에헤이 릴리야 쫄았어요 내가 일했던 곳이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내가 주말 알바라고 했거든 근데 방글라데시 사장이 나한테 17불을 주겠다는 거야 주말 알바인데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왜 못하냐 우리 장사가 안된다 내가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난 바쁜데 가서 더 받겠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장이 왜 그러냐고 여기서 하라고 내가 싫다고 아무튼 우리는 오늘 여기서 먹을 거야 얘가 맛있대 우리 아기 공주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지지면 돼 안 돼 아 알았어요 지지세요 지지대 아 마음 같아서 옆에 같이 앉아 먹고 싶네 진짜 여기 말고 우리가 가야할 브런치 가게가 몇 군데 다 있어요? 365군데 365군데 있다가 하하하하하하 참 나 진짜 어이없어 말이었네 우리 진짜 릴리야 엄마가 알고 있는 브런치 가게가 365군데가 더 있대요 릴리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한국 못 가 거지 오빠 1년 뒤에 가야지 큰일이에요 귀여워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기 하지마 하지마 너 못생겨보여 하지마 아이고 릴리야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릴리야 왜 거기서 안 나오세요? 응? 거기가 편해? 아 귀여워 아 내가 저런거 좋아하는데 이름 뭐죠? 프렌치폴덕이지 아 귀여워 아이고 릴리야 여기는 개쿠치노가 없어요 어? 퍼그치노인가 퍼그치노? 그게 없어요 릴리야 참 줄 서있는거 봐 어우 큰일날 뻔했다 조금만 더 느꼈으면 큰일날 뻔했어 응? 그런거 하지마 우리 애한테 우리 애한테 왜 우리 애한테 못 배운 티나냐고 그래요 우리한테 전형 사피를 못 보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학교 갔다오면 애들은 얌전하게 하하하하 학교 갔다오면 카페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하하하하 참 하하 하하 커피 rif 하하하하 하하하 하지마 하하하 아 진짜 마음에 띠 entit belt 하하하하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우리 애기 못 배워가지고 못 배운 티가 난다 그지 우리 애기 못 배운 티가 나요 엄마가 학교를 소리 없어서 못보냈어요 엄마가 학교를 못보냈어요 나론애랑 안나온애랑 이렇게 표가 나 그지 말해도 우리 애기한테 못 배운 티가 난다고 하면 돼 엄마랑 다리말이야 우리 애기 학교를 못갔어요 괜찮아요 난 이런데 제일 귀엽더라 이때가 제일 귀여워 찍었어? 빨리 먹어야 돼 다 찍었어? 1초면 돼 그만 돌아다니세요 엄마가 또 못 배운 티가 난다고 할까봐 무서워요 이게 상콤하니 맛있어 여기다 레몬을 덧부린다고? 임신했잖아요 많이 남아 왜이렇게 임신 드리디야 요즘에? 싱글 좋아해 다 싱글 좋아 다 싱글 좋아해 알겠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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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귀여워 죽겠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알겠어 줄게 줄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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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빠 손까지 닦아주는거야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개비치를 한번 가볼까 여기서 이제 우버를 타고 로즈베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맨날 무슨 본다이나 그런 데만 가봤지 이런 데가 있었다고? 세상에 세상에 이야 이야 진짜 대박이다 여기 아니 이게 잠깐만 뭐야 이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응? 이게 그림이지 뭐가 그림이냐고 대체 아 근데 하버보이는구나 어떻게 지나가? 점프해야되나? 일로? 아니 이쪽도 있고 걔가 다 많은데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아 여기 일로올로 일로가 점프해야돼 너무 먼데? 해봐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아니 릴리가 너무 좁고 아 내가 점프해 그 먼저 점프해 내가 릴리가 안컷점프할테니까 거기 또 떨어지지 말고 아니 아니 베프라 여기에 여기에 푹 빠질거 같아 그니까 어 이분 한번 보면 되겠다 아 그냥 이거 벗고 가지 아 그냥 들어가시는구나 그래 아 어 쿨하네 내가 좀 무싱해 보였어 간다 방금 내가 좀 무싱해 보였어 저러면 되는 거를 아씨 좀 무싱해 보였어 아 몰라 난 저기 들어가기 싫어 간다 아니 니가 자꾸 뜰거라 간다 오오오오오 어메어메어메 어머어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이고신나 대박이다 여기 어? 얘 뭐야? 너 들어갈라고? 거기 들어갈라고? 너는 뭐야? 야 여기 진짜 개천국이네 여기 릴리야 어디가세요? 안돼 일로 오세요 릴리야 일로 오세요 언니들 사귀고 릴리 일로 오세요 안돼요 일로 오세요 릴리야 일로 오세요 릴리야 거기 가 있으면 안돼 뭘 안돼 좋으면 어디 보고 있냐 릴리 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거야 지금 릴리야 일로 오세요 릴리야 일로 오세요 그러지 말고 일로 오세요 릴리야 릴리 일로 오세요 릴리 일로 오세요 릴리야 릴리 일로 오세요 릴리 일로 오세요 릴리야 물이기도 한번 들어가야지 저기 들어가야지 엄마랑 들어가세요 엄마랑 물에 들어가세요 릴리야 응? 잡아라 릴리야 릴리 친구도 들어간다 릴리 친구도 들어간다 릴리야 한번 들어가 봐 응? 하하하하 귀여워 릴리야 아이고 다 드셨어 아이고 다 드셨어 오늘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거 응? 너무 뜨겁다 근데 아 저기 한번 들어가 봐 릴리와 같이 응? 릴리야 하하하하 거기 왜 가있어 또 너 자리 아닌데 거기 네 자리 아니에요 거기 네 자리 아니에요 릴리야 왜 자꾸 거기 가있어 릴리야 거기 있지 마세요 응? 여기 누나들 자리에요 언니들 자리 잠깐만 누군가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저기서 문을 딱 열잖아 그러면은 이런 바닷가가 촥 이야 우리 들어간다 하하하하 벌써 수영하고 있어 지금 우리 들어가요 하하 아유 dni 아유아유 aa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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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하유 우리 애기 아유 우리 애기 아유 우리 애기 아유 assessed 아유 잘라 seminars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수영 잘하니 우리 애기 수영 잘해요 얘네 둘이 원래 알았던 사 Vic 같아 왜 엄청 친해 지금 너무 친해 하하하하하 아 진짜 오와 쟤 뭐야 얘 너무 귀엽다 얘 정말 빠르다 릴리야 우리 한번 더 들어갈래? 세상에 나 갑자기 슬퍼졌어 한국에 있는 걔랑 호주에 있는 걔랑 너무 차이나 삶의 질이 달라 같은 걔데 이거 먹는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거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이거 오빠 주세요 오빠 주세요 빨리 이거 주세요 먹는거 아니에요 먹는거 아니에요 스펀지잖아 이거 우리 애기 수영하러 한번 더 갈거에요 이거 맞죠 아이고 벌써 수영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수영해요 지금 어? 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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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하하하하 아하핫하핫하핫 으하하하핫 어휴 오이 수영 잘하네 응? 얘는 물을 좋아하네 이거 봐봐 이거 물을 좋아하네 응? 이야 나 이런게 처음봐 대박 수영 잘하네 저거 던진다 대박 어 릴리 친구 저기 물 들어가네 릴리 친구 물 들어간다 릴리도 들어가세요 응? 릴리도 들어간다 아이고 릴리도 간다 릴리도 간다 아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아이고 잘해 응?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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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하하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귀여워 어우 저것도 뭐야? 애기 일로오세요 애기 왜 넋 놓고 있으세요? 애기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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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안돼 일로와 일로와 일로오세요 우리 자꾸 오래 남의 집에 가있으면 안돼 왜그래 친구한테 친구한테 그러면 안돼 일로오세요 우리 애기가 지금 선탠하는거에요 우리 애기 지금 선탠해요 왜 못 배웠다고 그래 잘 배웠구만 배운 애야 엄마가 미안해 세상 평화로우라 일로와 평화롭네 응? 그 와중에 조금 짜증나는거는 내가 일했던 빌딩들이 몇군데 보여요 지금 이 와중에 야 여기 물고기 많은거 봐 응? 귀여워 릴리 릴리야 이제 친구한테 빠이빠이 하세요 우리 이제 갈거에요 오늘 이렇게 빠이빠이 하려고 빠이빠이 하세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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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